2 와 오징어 냄새 와 오징어 치킨 우린 까부다 코카콜라 좋다 시원스 특이해 신메뉴 고추가 있어 매콤해 치킨무 상큼 2번 했어 아 맛있다 찍은 게 더 맛있어 오징어가 들어있어 짜리짜래 옥수수도 있어 음 음 으흐흐 으흐흐 매워 매워 오징어 짤게 짤게 오징어 튀김 먹는 맛 아 배불러 다 먹었네 아 배불러 아 배불러